우리 눈빛초등학교 이재아 이재희 이 자리에 당선인들과 여기 계신 네이빙인들을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지금 왔습니다 참고로 이철희의 우리 신앙고동위원회 사무처장의 자제분들입니다 축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성은 이 세상 아주 작고 남은 곳 다들 오빠 아빠 이소노들께 보시는데 지금 쫄아왔습니다 한 곡 더 할 수 있어? 한 곡 더 하겠답니다 한 곡 더 하겠답니다 빛바람이 치던 바다 바다에 더 오면 오늘 그대 도시 전화 전화가 오면 오늘 그대 도시 전화가 오면 오늘 그대 도시 전화가 오면 그대 도시 전화가 오면 그대 도시 전화가 오면 그대 도시 전화가 오면 기다리니 내 사랑은 영원히 기다리니 그대 도시 전화가 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다가입고 시장님 죄송한데 한 번날 일어나서 휴지 마주셔서 애들이长 tamp은 희망을 가져야 되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시장님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나중에 영원히 기억될 사진 한 번 하나 둘 셋 웃어주세요 하나 둘